차밍으로 되어있어서 몰랐어 어 우리 치마팀이야 치마팀 어 우리 치마팀이야 남자가 더럽게 치마를 왜 입고있어 말해줬다 와 근데 어저께 하는데 원이 미수베로 빼박이었거든? 처음부터 호차에 오려가지고 사실 로가리크로 그래가지고 밸배로 가야되겠다 하고서 밸배로 구해가지고 저쪽 밸배 밑쪽있잖아 남쪽있는데로 갔는데 갑자기 거기 암초같은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명이 검문소 하더라 암초에서? 배타고가는데? 어 나 완전 깜짝놀랬잖아 진짜 거기서 그냥 죽었어 배는 느리잖아 또 어떻게 거른데서 하냐 와 진짜 대박 참신하던데 나중에 해볼라고 배를 숨겨놓고 자기네도 암초 위에 올라갔다가 배오는거 보고 1.4 하는거지 난 옛날에 밸배인줄 알고서 밸배로 가있었는데 마지막 자기장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바다랑 낑겨있는 북쪽으로 잡혀서 죽은적이 있는데 1등 못하고 이건 바보잖아 아니 바보가 아니라 그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나는 밸배로 완전 100% 걸린다고 생각하고서 밸배로 다 갔는데 거꾸로 역으로 올라왔다니까 바보라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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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뒤로 넘어갔잖아 지금 근데 저런 애들이 저 뒤쪽에서 넘어 아니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램짱 내 말 들어봐 램짱 내 말 좀 들어봐봐 어차피 원이 지금 저쪽에서 줄어들고 있어서 이 언덕을 넘어올려 그러는데 쟤가 막아줄거야 쟤랑 싸우면서 지네끼리 이이제이 할텐데 우리가 괜히 맞춰서 죽일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킬이 중요한게 아니야 우승하고 심하게 쳐야지 저 강 나오는데 저 죽여야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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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막아 문 나가게 막아야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봐봐 지금 있네는데 지네끼리 겁나 싸우잖아 이동해야돼 나 램짱 우리 이동해야돼 여기로 우리 애들 여기 넘어갈 때 넘어갈 때 살짝 넘어가서 살살 걸어가자 나 나와 나와 두루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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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두루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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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 끝났다고요 이미 끝났어요 아 진짜 안돼요 안돼 가장 먼저 우승하는 팀이 룰이었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룰에 대해서 허점이 있는걸 얘기 드릴게요 네 그 처음 시간 아니 개같은걸 들어봐 어 그래 니들이 우승이에요 축하드려요 우리 팀 졌어 없습니다 소점 개 완벽하구요 룰 아이씨 아이씨 에이 뭐야 와콘니 예 꽁이나 찾아 아